준우 어디 왔어? 엄마 나도 핑크색 있어요 준우 맘스터치 왔어요? 햄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치킨 사러 왔어요? 엄마 나도 핑크색 있어요 준우 뭐 사러 왔어요? 핑크색 보여줘 봐요 우와 준우 이쁘다 준우 뭐 사러 왔어? 감자튀김 감자튀김 햄버거 사러 왔어? 똑바로 찍어야지 그래야지 영상 이쁘게 나오지 준우가 찍자고 했잖아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엄마 이거 영수증이야 싸이버거 불고기버거 딥치즈버거 엄마가 더 먹어 치킨 세트 아이고 이빠라 우리 애기 엄마 그거 뭐예요? 영수증 영수증 우리 영수증 보여주는 거야? 베인팅 브라켄 브라켄 여기 봐요 브라켄 안녕 안녕 바이바이 영수증 치우세요 뽕 바이바이 안녕